너 너무 잘생겼어. 너 너무 잘생겼어. 있지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한 분의 유전자가 중요하구나. 너무 예뻐. 허경환, 나연. 실패. 여러분, 눈 쪽을 좀. 눈 밑에 쪽을 살짝 보세요. 눈 밑에 쪽을 살짝 보세요. 뭔가 좀. 키. 김수용, 나연. 50% 정답. 김수용, 나연. 50% 정답. 김수용. 50% 정답. 김수용. 수용력이네. 키. 김수용, 태연. 목살. 김수용, 선미. 정섭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김수용. 이 선미 씨, 선미 씨 DNA가. 그게 유전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넋살까지 먹게 됩니다. 봄에 딱 나와요. 보여주세요. 주자, 주자.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너무 귀여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센, 센. 넋살, 이은이 형. 감사합니다. 한방에 맞춥니다. 한방에 맞춰. 아니, 오른쪽은 그냥 내 사진이잖아. 오른쪽은 내 사진이잖아. 오른쪽에 넋살이 어디야? 아니, 그 여자 얘기는 그냥 난데. 딸이 넋살이야. 너무 예뻐요. 귀여워. 이렇게 다음분이 기다리고. 야, 다음분도 세다. 자, 보여주세요. 어? 어, 뭐야? 어, 한해. 어, 뭐야? 어, 한해. 어, 한해, 어, 한해. 오케이. 한해 빨랐어요, 한해 빨랐어요. 아, 이게 맞나? 한해, 한해. 박명수, 태연? 정답입니다. 박명수, 태연?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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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베비. 스타베비 박명수. 다시 한 번 애기 사진 보여주세요. 애기 사진 보여주세요.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들이 태연 닮았네. 아들이 태연 닮았어. 어, 아들이 태연 닮았어. 그 딸이 명수 형 닮았고. 아, 너무 예뻐. 듣고 보니까 다 있네, 얼굴. 듣고 보니까. 그럼요. 아유, 신중해야지. 네? 항상 신중해야지. 인생에서 가장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지. 그럼, 그럼. 잠깐만. 나윤 씨도 무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은비도. 나도 안 해야 되는데. 은비. 어려워요. 두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일단 도전. 어? 뭐지? 나이 모르겠네. 내가 왜 이렇게 싸납게 생겼냐. 어? 뭐지? 나이 모르겠네. 내가 왜 이렇게 싸납게 생겼냐. 어? 싸납게 생겼냐. 은비. 은비. 주혜련 Q. 50% 졌다. 대박. 50% 졌다. 대박. 혜련 누나네. 혜련 누나네. 그래. 혜련이잖아, 오른쪽이 혜련이잖아. 은비. 그러네. 은비. 신동혁, 주혜련. 맞나 보다. 왼쪽은 동협이 형이야. 두 분이 만나도 항상 신동혁 씨가 귀에 놀리니까 유전자도 좀 더 조혜련 씨가 위로 올라가 있어. 유전자가 좀 더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러면 걱정되는 게스트 한 명. 누가 있습니까? 조혜련. 조혜련 씨. 여기는 할리우드 씨예요. 신동혁 씨하고 여기서 1분 춤추고. 나오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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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은비 씨의 신곡을 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네, 살짝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하늘씨가 도와줘요 직접? 오 좋습니다. 뭐야? 네가 뭔데? 뭐야? 뭔데? 자, 뭐야 네가 뭔데 나왔어요. 자, 음악 주세요! 아니, 왜요? 렛츠고! 하늘 뭐 하는 거 같아? 와우! 노래 좋다! 성공입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늘 때문에 안 보여서 짜증나니... 진짜 안 보았어! 렛츠고! 서 있어달라고요. 하늘씨, 지금 듀엣분들 다 먹으면 쉽게 없어. 하늘씨 너무 커. 서 있어달라고, 서 있은 건데. 한봉지요. 한봉지요. 서 있으세요. 맞췄어요? 맞췄어요. 맞췄어요, 이렇게. 다음 스타의 아이를 소개합니다. 오픈! 영어 유치원 당길 것 같아. 영어 유치원 당길 것 같아. 영어 유치원 당길 것 같아. 한 사람은 알겠는데. 영어 유치원 당길 것 같아. 한 사람은 알겠는데. 주셔야 돼요! 몰라요! 누구 있어? 눈 봐요? 눈 누구야? 여기 여기. 우리 멤버들 중에 눈 누구야? 나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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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 그리고요? 남자가 더 아파 붙어. 동현. 남자가 더 아파 붙어. 동현. 동현. 황치열? 나연? 황치열. 황치열. 치열이 좀 그래서 그런가요? 아, 너 좋아한다. 아, 너 좋아한다. 아니, 얼굴이. 치열. 황치열이라고? 아기 때는 다 그래요. 영구치가 아닌 거지. 실패. 키. 김영철, 나연. 김영철, 나연. 조금 약간 남아서. 그런 접근이에요. 접근 좋아. 그런 쪽. 좀 나온 분이에요. 알겠다, 나연. 나 알겠다. 세윤. 세윤. 유재석, 나연. 정답입니다. 황치열. 유재석, 나연. 유재석, 나연. 그렇지. 잘했어, 나연. 자, 다음. 여러분, 정말 귀여운 친구들이 기다리십시오. 보여주세요. 황치열이 뭐야? 어? 어? 알겠다. 내가 화가 없는데. 아니야. 이거 한 애야. 아니야. 내가 화가 없는데. 아니야. 이거 한 애야. 오케이. 동현. 동현. 강호동, 박나래. 정답. 아닙니다. 50% 정답. 강호동, 강호동. 강호동, 강호동. 아니, 박나래. 50% 정답. 나래 누나, 나래 누나인데. 나래야? 나래랑. 둘이 실제로도 굉장히 절친이라고 합니다. 어? 나연. 나연. 전현무 박나래? 잘 알려줬다. 잘 알려줬다. 실패. 실패. 아니, 놀려. 키. 키. 양세찬 박나래? 70% 정답. 잠시만. 70% 정답. 어? 나연 씨. 나왔잖아. 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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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영 박나래.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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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필 사진은 이거 있으면 어떡해. 자, 이러면 여러분 또 우리 나연의 쇼케이스 만납니다. 음악 주세요. 폰음악. 오랜 슬라임. 여기서는 재밌는 경우도 될 것 같아. 시대 때문에 이렇게. 하루 ned에서. 해왔? 해논 되세요, 해논 되세요. 선거 좀 젖은 거고. 네. 안 젖은 거 별로. 더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주세요. 지금 남은 멤버 3명. 나 왜 남아있어? 다음 보여주세요. 더 에너지 넘쳐요. 피오! 피오! 뭐야? 아 모르겠는데? 남자가 너무... 자 황채. 피오! 피오! 확실하다. 실패! 동현! 동현! 신동엽! 한혜진! 실패! 누구? 동현이 형이 있는데? 웃는 모습 봐봐요. 얼마나 헤맑할 게 없습니까? 우리 멤버들 중에 이렇게 헤맑게 웃는 멤버가 딱 있잖아요. 한 놈 밖에 없지. 네! 아... 본인이 지금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피! 동현! 키 빨랐어요. 피오, 김지민. 실패! 동현! 피오, 김진경?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뭐야? 왜 나와요? 피오가 왜 나와요? 맞춘 줄 알았어. 네. 피오, 홍진경 씨 정답입니다. 아니, 키가... 키가 너무 맞지. 모르는 거 같은데. 이거 어려워. 자, 한 번 드셔보세요. 네. 너무 구수하고 간식이랑 딱 어울리는 음료수예요. 묻지도 않은 걸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마지막 결승전. 이렇게 남는 적이 지금 보기 힘듭니다. 주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맞다, 맞다. 키. 거기다, 거기야. 어? 우리 아들 닮았어, 이건. 키. 키. 한의 홍인화. 한의 홍인화. 한의 홍인화. 정답입니다. 원샷. 정답입니다. 피오가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웃기네, 이거 웃겨. 이거라도 먹어요. 끝나고 끝나고 오만함 받아가세요.